네 반갑습니다. 12월 3일 꼭 봐야해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반등세가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같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최근에는 잘 없었는데 오늘 반등세가 나타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닛게이 그리고 중국증시까지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됐다. 그런 평가가 이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돈의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말 그대로 언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례들도 많았고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돈이 유입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트럼프의 말 맞다나 지금 이번에 미중정상회담은 상당히 잘 됐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경업주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지수 관련주들도 오늘 큰 반등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강연회 소식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사무동 컨퍼런스홀 1층에 우리가 이제 오페라하우스 임역 1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오후 1시에 주식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차도 되니까요. 차 가지고 오실 분들은 차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적어놨던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낙폭과대 그리고 순환매장세고 적감에서 이걸 꼭 기억하자 했는데 이대로 오늘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자체를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또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대응 방법 그리고 예상 방안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을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다시 111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라고 조금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했고 그래서 지금 1110원대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원화 강세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원화 강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종 자체가 반등 모멘텀이 어떻다? 또다시 한 번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오늘도 반등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반등 자체가 분명히 상방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업종이 가장 좋은 환율 환경은 1130, 1150원입니다. 1150원에 가깝게 갈수록 더 좋고 지금 1110원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지금 상당 부분 손해를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에서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되는데 결국 지수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만약 자동차나 아니면 완성접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점에 좀 다달할 때는 이 부분은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니까 조금은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또다시 연준에 대한 금리가 결정되면 한 번 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꼭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이 0.3% 그리고 30년물이 0.2%가 올랐는데 조금씩 바뀌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결정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10년물과 30년물의 변동폭이 조금씩 더 생길 거예요. 계속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중정상회담 오늘 미중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팩트만을 말씀드리면 90일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90일 동안 다시 한 번 협상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안 좋게 가지는 말자. 지금까지 이대로 현 시점을 유지하고 대신에 90일 뒤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한 번 내보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해결된 건 아니고 대신 이 숙제 자체를 나중으로 넘겼다. 기한을 좀 더 길게 늘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간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지금부터 주식시장 가나요? 전문가님 이제부터 올라가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우리가 지금은 막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 끼고 오더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신용대출 해가지고 더 가야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은 아니고 다만 90일 동안 그럼 약 세 달이거든요. 그러면 12일, 12일, 2일, 2월 말, 3월 초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이 잠재적인 악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하단에서 숨어놨다, 숨겨놨다, 경상도 꼬불쳐놨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좀 포커스를 마쳐야 돼요. 이번에 너무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 자체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12월 달에 결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문을 한다가 되어버리면 이 경업주들이 터져버린다. 위로 상방울 터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기. 지금은 시장에서 몰라요. 지금 정부를 사실 보수 언론지가 상당히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심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보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경향 자체는 그건 본인들 판단이고 다만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오늘 경업주도 상당 부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보면 철도주라든지 가스가 아니라 경업주들 자체가 지금 파닥권력을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쫙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구간 거치고 난 다음 또다시 여기서 또 반등을 틀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움직인다는 것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어떻게 올라요. 지금 철도조사 들어간다 나오고 주가가 조정 보이는 듯 하다가 여기서 기대감 오늘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느냐.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12월 달에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2월 달에 만약에 된다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 주가가 터져버립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상한가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파가 있어요. 재료들이. 왜냐하면 앞에서 대부분의 이런 지금 현대로템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지금 경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 왼쪽에 큰 언덕들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언덕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에코마이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왼쪽에 큰 언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자원개발 관련해서 포스코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왼쪽에 큰 언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언덕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다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원개발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또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아 철도를 개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곧장 실어 나를 수 있을까? 그 분위기상 그것까지는 가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곧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조림이라든지 양묘장이라든지 계속 그런 쪽이겠죠. 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쪽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정상회담의 요도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에 방북을 해도 되겠느냐? 방북하겠다. 12월 달에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물론 마음대로 해라. 된다. 대신에 비핵화는 지금 유지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겠다. 비핵화는 유지하자.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이제 공은 넘어갔고 거기에서 약속대로 12월 달에 방문을 한다면 그러면 이 종목군들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월 달에 방북을 한다. 방남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경업주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오주들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빠지다가 왜 더 안 빠집니까? 여기에서 반등탄력을 붙이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으로 인한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뭐냐면 결국 트렌드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트렌드 자체가 현재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를 꼭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밑에 신라젠하고 HLB를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신라젠이라는 종목 HLB 이런 바이오주들도 오늘 대거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라젠도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분위기는 뭐냐. 제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3상이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상이 100-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400 자체가 내년 초라든지 아니면 6월달 전까지는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됐든 안 됐든 일단 발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대표이사 문은상 씨가 걸려있는 소속만 해도 3건입니다. 전임원한테 2건 걸려있어요. 이 사람은 이 약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하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찢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붙이는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반등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3상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빵 빠지는 결과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빠지면 안 사겠어요.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삽니다. 아니면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안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의 이 반등 자체는 상당히 의미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군이 오늘 9%가 올랐는데 5%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HLB 5%가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은 바로 그런 기대감입니다. 리보세라님에 대한 부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 제약 종목군들에 대해 임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단어가 지금 낙폭과대하고 제가 좋지만 비싼 건 안 산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낙폭과대 반등 이것도.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다 올랐어요. 지금 종목군들이 다 반등이 나왔고 사실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도 고객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료를 해버리면 안 돼요. 시장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익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빠져있을 때 사주하지만 오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이 올랐더라도 내가 이익이 아니잖아요. 나의 손해가 줄었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시장 오르면 내 종목도 좋고 다 시장도 좋고 돈 금방 벌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금요일장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베네핏을 많이 보는 거예요. 미리 샀잖아요. 거기에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이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해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사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오를 것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오늘 삼성 SDI가 오른다는 것 자체 오늘 7% 올랐고 LG화기 5% 올랐습니다. 대신 다 반등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SDI 다시 사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반등 모멘텀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 한 번만에 다시 대하리티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가격적인 메리티를 더욱더 집중하는 시장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오늘 전체적인 상황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수풀 봐야 됩니다. 수풀. 지금 나무로 보면 안 돼요. 한 종목을 딱 보고 이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종목이 대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기업종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올랐어요? 소비주들 올랐죠. 그리고 철강주 올랐습니다. 철강주 현대제출 6% 올랐어요. 포스코 4% 올랐어요. 화학조원은 반등 나왔습니다. 정류조원은 반등 나왔어요. 이게 뭘 뜻하냐. 2차전지 다 올랐어요. 이 뭘 뜻하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반등이 조금 크게 상대적으로 며칠 동안 크게 나왔었던 화장품 오늘 개별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오늘 시장은 낙폭가대 전적인 낙폭가대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시장의 주를 잃었다. 그렇게 보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조정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줘야 돼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키워드로 한 게 낙폭가대입니다. 낙폭가대.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지금 이건 시장의 분위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여기서 달려가는 종목군들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쉬어갈 때는 쉬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종목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으로 코스피 둘 다 이제 반등 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100포인트는 돌파했습니다. 2100포인트는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또 더 붙었죠. 그죠? 제가 거래량 중요하다 했죠. 돌파를 해나갈 때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다음 영역 때는 어디냐? 이 자리거든요. 2160포인트를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이 매물들도 많거든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한 번 잡아줬던 자리까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이제 700포인트라는 첫 번째 난관을 돌파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장이 한 번 흔들리게 된다면 또다시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조금은 본인의 리듬에 맞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 시장이 중요합니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비싸면 안 산다. 오늘 비싸면 안 산다. 그 말 꼭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에 또 관심을 가져볼 종목군들 한 번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겹칠 때가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첫 번째 시세 두 번째 시세 세 번째 시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조금 함께 보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LG화학도 요것도 이번에 이제 한 다섯 번째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오늘은 LG화학이 삼성의 시대에 보다 적게 올랐지만 요정목군 같은 경우 가격적인 부분이 자체가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유류세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화학조 다 올랐어요. 그러면 유류세인화를 언제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되나? 지금 반영되는 거 맞아요. 시장은 이거를 곧장 정책을 쓴다고 해서 지금 곧장 움직이잖아요. 그 정책 자체를 쓰고 난 다음에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급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LG화학이 오늘 로테케미칼이 오늘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줄 알았는데 조정은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주가도 저렴한 가격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시면 유진로봇인데요. 이 종목 너무 안 오릅니다. 일단은 앞서서 자회사 진화월드라는 회사가 지금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또 한 가지도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는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유진로봇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세 번째는 삼천당 제약인데 삼천당 제약은 임상 관련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이 기업이 안약 관련이에요. 우리가 눈 아플 때 약 사면 전문의약품 중에서 삼천당 제약 또는 DHP 코리아에 적혀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게 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지금 수출이 열리면서 이게 납품이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삼천당 제약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프론테크인데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낙폭가되 그리고 이게 2차전지 분야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분들 기억하시고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원 1층 오페라우스 임역 1번 출근 나오시면 되고요. 오후 1시에 주식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